자 이번 배경팀은 작년에 의해 이현우의 배경을 아하하 하이에나 공개해라 너 안 준다 물이 아니었어 주스도 아니었고 사이다도 아니었어 기타를 맨 돼지 땀을 흘리는 돼지 죽이긴 누굴 죽여? 걔 내려놔 내려놔라 사랑해서 난 별로 이만 말고 대신 없는데 그래? 내가 너랑 울리냐고 너랑 너랑 어떻게 김정환 너 바보야? 난 그렇게 안 돼 김정환 너까지 김정환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? 그래도 못 살 줄이야? 가능성이 확하다면 오빠 괴롭히지 않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만 알았지? 너 내가 눈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? 손은 댔고 또 뭐 했냐? 너 보내는 방법 생각 중이다 너까지 나한테 등 돌리면 나 죽을 인정 혹시 눈높이 낮출 생각 없냐? 지가 뭘 잘못했는데 너 없으면 뭐 부를 것 같다 내가 어디서 행복해 행복해 내가 어디서 행복해 목소리야 목소리를 알잖아 행복하냐 행복한 시간